안녕하세요. 시디미니입니다. 4가지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S21 울트라,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렇게 4가지 스마트폰이 있는데 4가지 스마트폰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나 또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장시간 촬영했을 때 발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Geekbench를 한번 돌려볼게요. Geekbench 결과를 보면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점수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트 20 시리즈가 점수가 더 잘 나오네요. 노트 20 울트라가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고 멀티 점수도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시리즈가 아무래도 멀티 점수는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싱글 점수도 그렇고 멀티 점수도 더 잘 나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가 점수가 가장 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갤럭시 S21 플러스가 성능이 잘 나오네요. 이번에는 3D마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래픽을 높여서 계속 게임을 할 때 점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좀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3D마크 테스트 중에 와일드 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데 20번을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부활을 줘서 그래픽 점수가 얼만큼 잘 나오는지 그리고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올렸을 때 가장 좋은 점수와 가장 나쁜 점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처음에 잘 나오다가 점점점 떨어지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3791점으로 가장 좋게 나왔고 점수가 낮게 나올 땐 3745점 둘 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안정성이 98.8%까지 나왔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점수가 일정하게 쭉 20번 테스트하는데 다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 가장 점수가 잘 나왔던 모델이긴 한데요. 보면 가장 점수가 잘 나온 부분이 522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가장 낮은 부분 보면 3587점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쳐도 점수가 낮게 나온 거를 계산해 보면 뭐 얘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오긴 한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점수가 잘 나오다가 떨어지니까 안정성이 68.7%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그래프도 봤을 때 처음에 잘 나오다가 몇 번 테스트를 좀 컸치니까 한 5번 정도 컸쳤을 때 점수가 낮게 떨어지더니 그 상태로 계속 쭉 유지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프레임을 좀 낮췄겠죠. 낮추고 안정화가 되니까 그걸 계속 쭉 밀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랑 노트20 울트라랑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보면 갤럭시 S21 플러스랑 울트라 둘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점수가 잘 나오다가 네번째, 다섯번째 테스트할 때부터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낮게 유지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시간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열이 높은 부분에서 프레임 드라이브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유출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노트20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 같은 게 좀 쭉 잘 나오다가 근데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좀 떨어지긴 하네요. 이상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좀 높게 비교적 높게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S21 시리즈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열 때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냉장고에 놓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확실히 발열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게 냉장고 안에서 계속 차가워진 상태로 테스트했더니 보면 안정성이 97%, 96.8%가 나왔습니다. 이쪽이 21 울트라이고 이쪽이 21 플러스인데 보면 점수도 높게 다 유지가 돼요. 5315 점에서 가장 낮게 나온 점수도 5156 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잘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발열만 제대로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점수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테스트폰이다 보니까 실제 양상폰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정화가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돌려보고 그리고 프레임을 체감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임을 측정할 만한 툴이 있긴 한데요. 이게 대여를 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테스트폰이라서 이게 플러그인이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은 조건으로 전부 다 게임을 계속 돌려보면서 체감 성능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계속 장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게임이 죽으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하고 해서 계속 연속해서 계속 켜놨어요. 이 상태로 한번 발회를 측정해 볼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한참 하는 중에 발회를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분 온도가 38.4도 나고요. 그리고 두번째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지금 40.5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면 가운데 부분 카메라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뜬 부분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발회를 좀 많이 높게 올라간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메라 모듈의 다 오른쪽 부분에 이게 발회를 나와 있는데요.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1 플러스입니다. 보면 가장 높은 온도가 39.3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37.7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회를 보면 사실은 지금 40도 나오니까 2도 정도 차이인데 이게 보면 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뜬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열이 나온 부분이 있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을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표면을 통해서 열이 식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전달되고 잘 식으면 전체적으로 열이 많이 퍼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빨리 뜨거워지고 그만큼 발회를 방열이 있어서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 열이 좀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나 발회를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전달되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발회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물론 더 고상 게임을 해보면 모르겠지만 옵션을 물론 여기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최대로 해서 설정했거든요. 조금 특이했던 것은 오히려 예전 폰이 S20 시리즈가 오히려 옵션을 더 높게 선택이 되는데 EL 옵션에서 이제 EL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면 옵션을 더 높일 수가 없어서 옵션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끊기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뭐 그냥 열은 아무래도 S21 울트라가 가장 높긴 높지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테스트하는 게 날씨가 조금 서늘한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거고 게다가 케이스까지 전부 다 벗겨놓은 상태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케이스를 입힌 상태로 테스트하면 발회를 더 많이 올라가고 열이 잘 안 빠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 테스트를 그러니까 실사용 테스트 했을 때는 열이 좀 높은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 하락 같은 부분에 S21 시리즈에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약간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가지 스마트폰 모두 다 8K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8K 영상 촬영을 할 때 배털 소모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좀 하드코어하게 영상 촬영할 때 좀 길게 찍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8K를 이용해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짧게 짧게 찍어서 뭐 영상 합치기도 하지만 영상을 길게 찍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계속 장시간 촬영했을 때의 발회를 한번 측정해 보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먼저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빅을 해봐야겠다 해서 같이 동시에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시간 43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폰도 지금 32분 얘는 41분 얘는 35분 촬영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전에 다른 스마트폰들도 아주 장시간 길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 없었어요. 뭐 중간에 발열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일반 컬컴 키차이 3.0으로 충전을 하더라도 화면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 고속 충전이라고 해서 전원을 그러니까 전류 값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열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요. 왜냐면 충전하는 과정 중에서 발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스마트폰에 있는 AP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제어를 하는데 근데 PPS는 좀 다릅니다. 전원이 그러니까 켜져 있는 상태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원이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발열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다른 스마트폰도 그렇고 충전하는 중에 8K 영상까지 촬영을 동시에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발열이 높다, 촬영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 20분 단위로 계속 촬영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멈추는 거는 확인했고 그래서 PPS 충전은 문제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컬컨키즈에서 3.0으로 충전을 했을 때는 문제없이 계속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발열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플리어 E4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측정기보다는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각각 장비를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8K 영상을 찍을 때 발열을 측정해 본 건데요.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 보면 카메라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열이 이렇게 하얗게 뜬 게 보이는데 보면 약간 가운데 좀 집중된 것처럼 보이죠? 열이 올라와서 이렇게 퍼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넓게 퍼지고 열이 잘 안 빠지면 더 넓게 이렇게 보이는데 열이 좀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가장 높은 온도가 47.2도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벗겨놓고 테스트한 거긴 하지만 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8K 영상을 실제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장시간 찍었을 때도 발열 같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K로 장시간 촬영할 때 갤럭시 S21 플러스 같은 경우도 열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얇게 잘 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발열이 42.8도 정도가 가장 높은 온도가 측정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긴 한데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모드 오른쪽 부분에 지금 온도가 올라간 게 보이는데 가장 높은 온도가 48.7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과 비싸게 오래 촬영을 했는데 열이 좀 더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신작이 이렇게 열을 잘 분산한다고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게임할 때는 열이 잘 분산 안 되고 이거 할 때는 좀 분산되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프로세서나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열을 갖다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열이 지금은 조금 차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모습인데요. 8K 촬영을 할 때는 모두 다 전원을 연결시켜서 테스트했어요. 8K가 전력 소문화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48.2도로 조금 온도가 높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열 발사는 잘 돼서 제가 장시간 찍었을 때 4개 스마트폰 모두 다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외부 요인이 있다고 하면 케이스를 씌우는 거 또는 이제 외부 열이 좀 높다는 거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8K 촬영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길게 찍었는데 뭐 얼만큼 찍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미국에 빠질 정도로 막 계속 찍어지더라고요. 4시간 넘게 찍었는데 8K로 이렇게 오래 시간 찍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놀라웠고 찍는 도중에 발열 때문에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게다가 충전을 하면서도 찍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PPS로 충전하면은 충전하면서 촬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8K로 찍을 때는 만약에 스마트 고속 충전하면 전류가 좀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할 때 전류 소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빨리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시간 넘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근데 촬영된 걸 보면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5시간 21분 찍혔네요. 엄청나게 오래 찍힌 겁니다. 5시간 21분 촬영한 거예요. 게다가 8K 영상을 그래서 지금 제가 용량을 좀 다른 거 그 전에 테스트하면서 좀 까먹는 바람에 용량을 가득 채워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세 정보를 보면은 보이나요? 179기가짜리 파일 1개입니다. 8K 영상인데 179기가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저장 공간이 여유 공간이 한 200기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찍음에는 열 때문에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200기가 파일을 8K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약간 게임할 때는 발열이 조금 높은 부분 때문에 프레임이 좀 드롭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실제 게임을 제가 배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8K 영상 길게 찍는 용도로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발열은 당장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사용폰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열을 잘 제어해서 최적화를 잘하면 사실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삼성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발열 이슈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문제없이 썼었고 여름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최적화를 갖다가 계속 중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럴 텐데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었고 8K 영상은 이렇게 오래 5시간 20분씩이나 이렇게 찍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UI 3.0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하 이 스마트폰 말고 그 전에 있는 스마트폰 S20 시리즈도 전부 다 영상 파일이 한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이 쪼개지면서 중간에 텀이 생기는 부분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은 S20 시리즈에서 S21로 넘어가면서 프로세서가 성능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발열 때문에 점수가 깎아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추적하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